문 좀 열어줘봐 사고 난다 빨리 열어줘 너무 오래 있었다 근데 그 뭐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아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 왜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냐고 내가 빠꼼이라서 이런건 잘 구분하는데 수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여기처럼 믿음을 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경우는 드물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말이 되나 학생에서부터 국가대표까지 운동 피드백을 주고 수능을 본다니 고3, 재수생, 3수생, 서강대생, 연대생, 고대생, 서울대생 모두 메시지를 보내서 도와준다 그래서 정말 큰일난게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다 한가지는 약속할게 끝까지 할게 뭐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조만간 작은 선물 줄게 그런데 진짜 미안한데 시간의 밤 그런건 없다 5일동안 잘 녹았다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했었다 오늘은 건강한 참치 김치찌개 레시피다 참치 큰 캔 두개를 딴다 기름 채로 붓는다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한다 양파도 좀 큼지막하게 절단해서 넣는다 마늘은 많을수록 좋다 크게 두번 넣는다 가열하면서 참치기름에 잘 볶아준다 감미료를 적절히 넣어준다 설탕도 어느정도 들어가야 맛있다 감칠맛이 살아난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전혀 물을 넣지 않는다 재료들에서 나오는 원액으로도 충분하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전혀 끌어 놓는다 요리 끝났다 플레이트 한다 이즈기 그러나 이즈기 요즘은 아 칭찬하지마 칭찬하지마 누룽아 농담이고 맛있게 먹었다 좀 짜게 먹고 나서는 제티를 먹어주면 수화가 되면서 쭉 내려가는데 이제는 확실히 감량을 해야해서 오렌지를 먹는다 어릴 때부터 오렌지 잘 깐다고 칭찬 많이 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칭찬해줘서 오렌지 까게 하려고 한거더라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 채널에서 익힌 견갑골 딥스다 팔꿈치를 전혀 굽히지 않고 견갑골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 재활해준다 상당히 좋아졌다 또 똑같이 어깨 재활운동 견갑골 푸쉬업 1단계다 쉬는 10일 남짓 이 두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박살난 어깨가 반 정도는 돌아온 것 같다 벽에 팔꿈치를 댄 상태로 견갑골을 모았다 폈다 해준다 내 자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근 교수님 채널에 들어가서 확실히 배우기 바란다 이 위키로 중량 스쿼트다 상체가 박살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체 위주로 성장하겠다 화이팅 왕관 김벌레 내 고양이 서로 각자만 나오는 영상 두개 올리고 조회수 대결 한번 해보겠다 음 음 원 원투 원 원투 아이 원투 원투 바 Mentors 푸우 넌 그냥 뭐하는데 뭐엉덩이도 안 들어갔는데 불편함이 뭐하는데 내가 봐주세요 모래 내려와서 편하게 알아 어디서 뭐하냐고 뒤통수 절벽이네 먹었으면 운동해야지 야 먹었으면 운동해야지 엄청 빨리 달래네 1등 2등 3등 또 4등 야 다 좋은데 엉덩이를 붙이지마 다 좋은데 엉덩이만 붙이지 말라고 너 5등 6등 1 2 3 4 5 6 1 2 3 4 1 2 3 4 1 2 3 4 한명 누구지 1 2 3 4 1 2 3 4 1 2 3 4 새끼 한마리 누구였지 새끼 한마리 누구였지 이야 새끼 한마리 꼴등 부부끼리 잘 다니네 부부끼리 잘 만나는 부부끼리 잘 안먹는 아해석 사인이나 미사기가 아해석 사인 그때 발톱으로 나 혈크했지 야야 엉덩이 냄새 맡지 뭐 와 빠르다